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답이 껄쩍 찍어놨디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진짜 저는 겁나게 반가워 죽겄는디 너도 안 반가워 반갑지요 우리 사성문화재 정말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성문화재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귀를 한번 모아볼까요 네 싫어요 좋죠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게요 사성문화재 화이팅 아따 저녁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사성문화재 화이팅 화이팅 저희는 제목이 한방에 훅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아주 쉬워요 청춘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한방에 훅 가는게 청춘이더라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한방에 훅 가는게 사랑이더라 쉽지요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한방에 훅 가는게 청춘이더라 청춘 청춘 언제나 내 곁에 몸을 지어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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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 잘해라 청춘도 사랑도 한방에 훅 가는게 한방에 훅 가는게 한방에 훅 가는게 한방에 훅 가는게 흥흥 흥흥 흥 흥흥 흥흥 헝뼘 동네 누워냐고 부르신다 한방에 웃가는 게 돈이더라 명예가 누워냐고 부르신다 하늘에 웃가는 게 명예더라 똥똥 똥똥 언제나 내일부터 모르지 않아 명예, 명예 잘 나갈 때 잘해라 똥똥 명예돈 한방에 웃는다 우푸푸푸 간다 청춘이 누워냐고 부르신다 한방에 웃는 게 청춘이더라 사랑이 누워냐고 부르신다 한방에 웃가는 게 사랑은 청춘, 청춘 언제나 내 곁에 모르지 않아 사랑, 사랑 일살될 잘해라 청춘이 누워냐고 부르신다 청춘이 누워냐고 부르신다 청춘이 누워냐고 부르신다 한방에 웃는 게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해앥흑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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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ye